그 플랫폼은 하이퍼샷이 있어야만 작동됩니다. 네모 버튼을 눌러 초록색 전파를 모으세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색 경보 전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방어막은 뚫을 수 없습니다. 파란색 방어막은 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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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둘러 꼬마야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네모 버튼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빨리 끝내고 갈 길을 가야지 어 그래 자신감이 대단한데 나랑 레슬링으로 한판 하고 싶다 이거지 안 그래? 과비기처럼 비비 꼬여봐야 정신을 차리겠단 말이지 다음에 하지 마 겁쟁이 자동 파괴 시퀀스 가동됨 혹시 누구 탈출용 캠실 어떻게 되었냐 혹시 누구 탈출용 캠실 어떻게 되었냐 혹시 누구 탈출용 캠실 어떻게 되었냐 탈출용 캠실 어떻게 되었냐 탈출용 캠실 어떻게 되었냐 여기는 알버트 덱스 시설에는 보안이 철저한 컴퓨터 터미널 두 대가 있다 내가 가진 정보로는 그 중 하나는 섬 어딘가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메인 빌딩 안에 있다 렛츠 시설은 저의 위원장처럼 아, 네, 너는 잊지 못해 바라니까 아, 나는 탈출용 캠실 아, 네, 너는 내가 빨리 가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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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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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니 키어스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브리티니는 그녀는 아마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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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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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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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말이야. 바 커버레이터? 바 커버레이터? 바로 그거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되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이미 삭제돼 있어. 아,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위치를 알 수 없다는데? 하지만 어제 여기서 커다란 수성소가...